아 삼겹살 구워 빨리 왜 우리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구워 먹던 거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진짜 안녕하세요 도면도메 형배 입니다 참 야 진짜 명세하고 도망가고 고기국년도 안 도와주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래고 이 형이 오기 전에 내가 한우 좀 먹고 제일 비싼 한우 이 형님이 아까 그 광개토 형님이 한우 사온거 제가 한우 혼자 먹고 이 형 오면 삼겹살 구워주려고 열받아 갖고 내가 야 진짜 아 족돼지 진짜 아프지 않을 거고 아 진짜 너무 한 것 같아요 명세형은 아 일단은 한우 등심 한번 구워 갖고 소주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우는 빨리 익으니까 빨리 같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자 자겠지 형님 오션도 빨리 나와봐야 아 진짜 아 형님 잘 만들어서 빨리 가 아 명세형은 자는 거야 뭐 어 자기가 말만 다 안하고 돌아가고 먹으면otics 좀 분명히 나잖아 그렇지만 형님 진짜 고생했어요 와 형님 진짜 슬리퍼로 삼십번 넘어지는게 문제가 아니고 다행히 안 닿혀갖고 명절에 독재진 해갖고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설마 했지만 와 어디서 데타를 보려고 데타 두 분을 보시고 와갖고 나는 데타 1이 그래도 잘하거든요 독재진이 형이 1,2,1까지 이해가 2까지도 못 하대 와 형이 이거 하루는 살짝 부어갖고 살짝 부어갖고 일단 명절 오기 전에 형이 도전하면서 오늘 직접 고생할 수도 있어 한번 드셔보실까 이 형이 불타를 부으면은 기름이 딱 빠지니까 뭐 고생했으니까 낙이름도 있어야죠 우리 또 강인토 형님이 또 저 고생했다고 명절 고생이에요 저 고생했다고 이제 한우까지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이거 빨리 비니까 너 이거 너무 많이 주면 형이 형이 명수 형이 이제 올 때 됐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형 녹화면 오잖아 내가 일단 저도 형 한 잔은 먹고 빨리 이거 먹고 밥 먹은 것처럼 해야 돼 다 먹고 밥 먹은 것처럼 해야 돼 아니 아니 뭐 지금 나 같은 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 형 고개 한우를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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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는 거 대체 이 아 아 아 바로지 닭 우리 강교청이기 때문에 한우는 드시는데 명성보면 이상이 안좋아 하늘먹고 해산물 먹고 한우랑 가리비랑 잘 어울리는데 한우랑 가리비랑 잘 어울리는데 고구마 오우 양성도 좋습니다 황가리비 자 오이도에서 공부해온 황가리비입니다 황가리비 아 하늘먹고 아 아 아 오우 오우 아 아 아 어머 아 오우 어 어 어 뒤집으세요 와 아주 기려야 한우 지금 이제 먹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익으면 맛없어요 그 한우는 빨리 먹어요 돌빵이게 소사가 이거와서 바로 바로 타버려요 다 탄다 타 아 아 형이 깻잎 향이 비교 아 깻잎 향이 그거 먹지 말고 이제 끝내줍니다 깻잎 향이 장난 아니죠 이게 옥수수 형한테 따온 거야 아 그래? 어 옥수수 형한테 깻잎하고 저거 양배추 따갖고 따갖는 거야 요즘은 상식같이 비싸갖고 아 이렇게 산초로 안 보여 아 아 뜨거워 완전 이열치혈입니다 그걸 아까 돼지야 돼지야 예 그래도 여기가 열대야인데도 여기는 열대야가 그래도 아니네 저녁때니까 상상해지네 새 떨어지면은 낮아지니까 낮에는 죽어 튀지마 튀지마 오 야 끝내준다 끝내줘 위에서 잘라 그리고 그리고 위에서 잘라 우와 봐봐 큰 조개 우와 우와 오우 여기다 놓고 저거 삼겹살을 넣어놓은다 오 아 나 연기 때문에 아 지금 족쇄질 안했으니까 영지해도 마셔라 별생긴 사람 하하하하 아무튼 할말이 없네 할말이 없긴 나는 진짜 족쇄질 안자고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이야 아니 저 저기 강겸토 형님은 매운탕 먹을 기분도 왔는데 매운탕 좀 먹고 지금 어? 야 내일 올 장량이 장량이니까 거기서 매운탕 먹으면 돼 하하하하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으흑 으 으 쭈쭈쭈 여기가 뭐인지 경치 좋고 풍경도 혼자서 먹으면 다 맛있어 이쁘게 썰어봤다 먹지 말고 이쁘게만 썰어봤다 별대로 아 매워 간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맘대로 나 내 여태까지 족돼질 하면서 최고 힘든 날이 오늘이었어 족대를 두 개씩 대주고 지를 때 흔들리고 고기 없으면 힘 빠지고 또 중간에 넘어지면 또 챙겨야 되고 와 나는 그래도 안 괴롭혔잖아 형은 괴롭힌게 아니고 더 초짜리 같더라고 형이 그래도 그나마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온 것 같아 괴맛살 자신있습니다 딱 그렇지만 자신없어 아 우리 저기 저 관객척이 고기 없으면 고기 없으면 따라오기 잘 따라오기 뜯어버리는 게 오늘 관객척이 형님의 최고 지켰어 아휴 너무 왜 넘어지세요 하면 넘어져 아니 게맛살은 오지도 않네 게맛살 왜 안 오는거야 게맛살 연락했나 게맛살 홍어 홍어 홍어가 들어가야지 홍어 없어도 게맛살 아 어때 어때 오이들에서 또 먹는 거하고는 틀리잖아 여기가 그치 나는 나 주려고 그러지 아니야 왜 자기를 줘 나 주지마 우리 말금 오늘 고생한 강개토 형한테 줘야 돼 강개토 형 하하하하하 자 일로 오세요 강개토 형 자 또 잔잔 또 잔잔 또 잔잔 또 잔잔 하시고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잘 먹네 본 것 같아 원래 유튜브를 하나 봐야 돼 자 게맛살 게맛살 저기 오고 있습니다 게맛살 게맛살도 완전히 마탱이 같네요 하하하하하하 시 MARK 헤헤헤 헤헤ュ 여러분도 명성에 먹기 싫대 싹 하하하하 άνector 이것도 멍성에 먹기 싫대 게맛살이 자꾸 잡아봐 게맛살 빨리요 하나 혼자 한 잔 먹어야 돼 게맛살 게맛살 잠깐만 아봐 게맛살 피로뿌렸어요? 또 전달하세요? 피로뿌렸다 이거 아무런 도움도 안 된대 아니 도움이 됐어요 웃겼잖아 그리고 우리 게맛살 제가 여기 한우 고생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게맛살 고생했어요 우리 게맛살이 아 진짜 맛있게 간을 먹어 맛있게 먹어 그래도 우리 게맛살님이 키조개 사 갖고 왔는데 키조개 관자랑 딱 먹으니까 어때요? 맛이 안 나는데 잠이 깼어 잠이 깼어 멋있지 근데 다음에 가급적이면 명수형이 가자 그러면 물어봐 족대질 해야되는지 알아야지 알았지 명수형 족대질 한다 그러고 왔는데 대타1은 그래도 조금 낫어 형님이 대타2는 너무 못하더라 고기 다 흘리면 어떡하냐 잡은 고기 놓쳐주는건 아니잖아 야 근데 첫 스톱 편 좋았잖아 한 6마리 죽으면 잡았고 아 됐어 이 정도 금방 잡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땡겨서 아니 그때 게맛살이 욕먹는 느낌 같아 막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안 먹는데 삼겹살 구워 빨리 우리 마무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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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던 사람 힘들어 죽겠다 나 진짜 새벽 4시 만에 나왔고 이 형 재워주지도 않고 아 그 지금 족대질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 나 진짜 몸살까지 온 것 같아 너 빠지 마 형 백화살 이거 좀 뜯어주세요 아니 그 저기 관계통에 그냥 뭐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얘기하시고 즐거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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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대질은 다시 안하겠어 영우 형이 족대질을 하면 영우 형 그놈가 족대질 나도 다시는 안해 야 됐다 게맛살 게맛살 되게 삼겨낼 거인줄 알고 저는 저도 다신 안하겠어 뭐를 자 옆에다 놓으세요 옆에다 놓으세요 자 자 이제 여기서 자 와 이거 생삼겹발입니다 끝내주죠 자 응 봐봐요 와 아 이겨보나 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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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우리 우리 명우 형을 비롯한 명우 형 대타 원투는 족대질 안 시키는 걸로 하고 아 그만 이겨 빨리 마무리 치 다 했잖아 빨리 마무리 해 빨리 명우 형 대타 대타 원투는 족대질 안 하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우 형 아뜨거 아뜨거 belt 너무 궁금해 하지만 또 명작이 또 나름대로 매력은 있는데 오늘은 빵 입니다 근데 우리 와서 즐겁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즐겁게 놀다 가면서 오늘 하루 그 처음이지만 유튜브 방송 실험이 돼서 우리 주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구독과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너무 성공했습니다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멘트를 해야죠 멘트를 관계팁이다 해맞사입니다 안녕 양 사이즈를 이것도 안 되나 끝 자 이제 오우 여기 봐라 노릇노 다져야 돼 노릇노 다져야 돼 이거 딱 이렇게 소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